. 후추 후추 오구 당근 영상 이類 qualify 보관 후추 네 감사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! All in us! 안녕하세요. 이즈입니다. 한 분씩 졸업 소감 말씀해주세요. 네. 뭔가 졸업을 하면서 정말 10대 마지막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시원섭섭하고요. 졸업하고도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내가 들어줄게. 아 진짜? 네. 저도 이제 10대 마지막을 있지와 함께 했는데 이렇게 한림예고에서 졸업하게 되어서 너무 시원섭섭하고 이제 성인이 된 후에도 있지로서 좋은 모습 좋은 활동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. 올해에도 아직 저희가 못 보여드린 모습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더 성장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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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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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